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복합니다. 누가 법을 십장 25절에서 30절입니다. 찾으신 일과도 다같이 말씀을 한 번씩 하겠습니다. 누가 법을 십장 25절에서 다같이 말씀입니다. 어떤 길고 주시하려면 주 예수께서 일으키셨는데 선생님 내가 무엇을 가 corn이 있다면 주 예수께서 일으키실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일어나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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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받은 행심문도처럼 모두가 능력받고 권능받고 생보놓고 놀라운 권능을 받아 승리하는 복된 자리가 되어야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한제의 기도와 운다이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에게 만나뵈주셔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이번에 15차 세계의 성교에 정리하시도록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을 하시길 바라면서 또 이번 기회를 위해서 준비한 모든 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경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1885년 4월 5일 회의 진심을 후에 대원도우당 경신자가 첫발에 대해서 선교한 131년을 만들어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선교협소 선교회를 전해볼 수 있는 큰 풍을 희망하게 되었습니다 새해 한국세계선교협회가 전세계에 다성된 한국 선교사 수가 지난해 말 171대군의 27,2105명의 이런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이 직계는 더단 선교구를 포함해서 선교단 234개의 단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이기 때문에 개교에서 다성한 선교사는 굉장히 파악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3만 명이 넘는 훨씬 많은 분들이 세계선교회에 나갔다고 제각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이번에 1907년 평양 장대회 대통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제15자 선교 대회는 1906년 아뇨사 대리운동을 기념한 의미가 나무게 이번 아뇨사 대학교에서 한해 선교사 대회를 해체하는 것을 참으로 특힉힉힉힉힉힉힉힉힉힉 교회 그리고 여러분 고등에게 이렇게 부르신 우리를 감사하면서 우리 다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어느 날 제가 집에 있는데 어떤 분이 배를 부엉하고 눌렀어요 밖에 나가보니까 어떤 할머니가 전도제를 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그래서 할머니 집은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저도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목사를 믿으셔야 돼요 저는 그들은 전도제를 받고 한참 생각이었습니다 과연 나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입니까 어제도 제가 강의를 들으면서 예수를 잘 믿는 방법을 여러가지로 말씀한 줄 제가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나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입니까 모두가 나는 꼭 사겠다 나는 장롱인가 권총인가 나는 그대까지 목표로 오래해왔습니까 교회는 예수의 품신이었으니까 나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그걸 가지고 예수를 잘 믿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행 23장 22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내가 너를 만나니 내 맘에 합한 사람이라 내가 너를 도와야 내 판을 다 이루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표는 선교는 내 관계 아닙니다 내가 너를 만나니 내 맘에 다 이루게 하리라 목표를 하시는 모든 선교 효율자는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알려드려요 오늘 내가 공부는 얼마나 하고 경력이 얼마나 많고 실력이 많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전부는 하나님 앞에 마음의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람이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기억해야 합니다 백강놈이 이런 본문 가운데 보게 되는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다고 그랬죠 율법사는 율법을 가지고 연구하는 사람이 그냥 예수님 그 사람에게 속을 리가 없죠 시험에 넘어갈 리가 없죠 내가 보니까 너는 율법사인데 달마다 너만 뜯는 책보고 공부하는 율법사인데 내가 한번 대답을 해다 자기가 질문하고 자기가 대답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배원까지 지식에 나간 그 장면을 시험하고 넘어다니는 율법사 같은 사람이 필요한 사람은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여기 예를 들면서 어떤 장대로 살면서 열고도 되려나 강구를 만났는데 그 강구가 피흘 큰 강수 주필이었다 그는 제사랑에다가 왜 이제다가서도 못벌쳐가고 제가 알았다 그는 내 산마리아사람 율법이 외면하고 몇 시간에 산마리아사람이 제가 알아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를 데리고 가서 거기다가 상처를 이제 기록을 열고 손을 굽고 여사하려고 자기의 침성을 태워 중복을 데리고 가서 밤새로 돌봐들고 그 사람을 치료들었다 내 생각에 누가 당분간이 난 사람이 유지되겠냐고 질문할 때 그 사람은 자리를 그런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사장과 내인처럼 나는 지도자야 나는 교회 이 중직이야 직불 만났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 그 사람이 가장 필요한 그때에 복권처럼 제작하는 사람은 이 상황을 안하는 사람이라고 보십니다 오늘의 권고 속에서 주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도 없니까 카스도 이와 같이 하나 지식이 많이 있다고 심했다고 남이나 데리고 죽이는 강도 같은 사람 만나러 지식이 안하는 남이나 시험하고 그런 사람이 필요한게 아니고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부족하지만 배우고 배우 없지만 양들에게 외배를 다가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찾아가서 그들을 돌리고 그들을 살려주는 그런 사람 각성도 없는 이와 같은 사람이더라 선교는 많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많은 데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하는 그런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선교사가 되기 전에 선교사가 되기 전에 선교사가 되기 전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어떤 선교사가 되어야 됩니까 다같이 한번 따라서 비전인들 선교사가 됩시다 여러분 비전이 뭡니까 비전이라고 라는 것은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게 비전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만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행복하고 하나님 잘 일하게 잘했다 자신이 행복해야 그게 비전이에요 세 번째는 그 일을 좋아해야 많은 사람들이 의움을 줄 수 있어야 그것이 비전입니다 나 혼자 갚고 남들이 영향하는 게 비전이 아닙니다 아무리 내가 성공했다고 돈을 내리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그건 비전이 아닙니다 여러분 시애틀에는 세계에서 가장 은근한 세 사람이 있죠 여러분도 잘 아시는 분 계시지만 빌리에치라고 하는 사람은 컴퓨터를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고행이라고 하는 사람은 고행 비행기 회사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넬코레라고 하는 사람은 펜더폰을 만들었습니다 이 세 사람은 세계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영광된 것만 아니라 세계 수많은 사람 앞에 다 희망한 것을 다 채우는 것만 아니다 자신도 유익한 그런 일을 했어요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뭐지요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모두가 포졸입니다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다 한교에 달린 사람입니다 이 세 사람은 한 선생님이 돼서 공부해온 사람입니다 선생님은 말했습니다 대화를 하고 하기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냐 기절을 받으라 두 기절이 뭐냐 첫째는 하나의 왕도의 경우가 무리할 것이다 둘째는 내 마음속에 호랑하고 기쁘지도 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수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우리를 비추는 것이 이 기절이다 그 사람들은 열심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선고하며 기도했습니다 지식이 대학에 있는 게 아니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약했지 근본이라는 사실을 그러나 열심으로 기도하면서 그들은 대학이라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세상으로 대학을 여행을 사는다는 그들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그들은 하나님의 영혼을 해가지고 하나님께만 아니라 온 인류에게만 아니라 자신도 바람되니라 하고 있는 것 저는 이 시간을 묶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선교 현장에서 이 나는 일이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다시 태어난다마다 원가는 이 자리로 돌아갈 겁니다 우리 진정한 선교사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일을 하면서도 항상 그 자리가 불안하고 남이 부러워 보이고 내가 어떻게 해서 이런 길을 돌아가게 됐느냐 생활이 되세요 우리는 일을 할 때 시계관이 자살을 가지고 일해야 됩니다 저는 동생이 시계관이 자살을 가지고 일어와서 다시 한번 가라 하겠습니다 누군가가 가야 할 일이라면 내가 가자 누군가가 내가 하자 언젤가 네 어차피 할 일이라면 최선을 다하냐 이 세상에 사살을 가지고 일한다면 언젠하게 간다 성적이란게 호랑 있고 기쁨 있고 열매가 있고 축복이 이기게 되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우리가 준비를 할 때 다니는 자세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사람도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 어떤 모습으로 선거를 했으니까 이 사람은 다섯 가지 사살을 가지고 선거했죠 첫째는 남들이 피하여 지나가는 강도를 그들이 나를 살려달라고 하는 소리를 듣는 뒤가 열렸어요 들을 수 있는 뒤가 있어야 합니다 나의 눈을 건너와서 나를 도우라고 소리를 듣고 사도바울이 건너간 것처럼 오늘 우리는 선미의 우승을 들여야겠고 수많은 생긴 나를 도와달라고 소리칩니다 헌라인이 제사 당세로 내 뒤처럼 전대한 소리를 진지하냐고 피하여 선거에서 풍목원에 있었습니다 타로난 목사님이 저를 불러들린 지금 예배당 생긴 예배당 한 500명 모르는 교회가 나왔는데 내가 거기에 얘기해 놨으니까 이제는 다리 목사로 발전을 해 너무나 기뻤어요 이제 전도사 풍목사 신전생활을 마치고 야! 나도 이제는 이제 다리 목사가 되나 보다 풍목사의 보호목 그게 보호목 더라고 얼마나 좋은지 잘 안가서 왔어 야! 나도 진짜 이제는 복사가 나도 이제 다리게 되나 보다 나도 다리게 되나 보다 그러고 15농 지도가 참회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날 여러분 도웅인체들에게는 얼마나 찾아오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좋아서 기도하고 있던 오늘날 세사람이들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저희 교회 목사님을 다닙오는 곳이라고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지금 서둘동 서둘동 철거민들 집단위기에서 살고 있는 가난한 동네에 38평대를 쪼발한 여인함에 교회에 몇십 년 모이는 그런 교회에서 저를 청경 안하고 교회에 교회 가운데 공부한 사람 또 돈 있는 사람 또 믿음 있는 사람도 없어요 경기도의 120개 교회에 인해서 그 교회가 뒤에서 세 번째 말입니다 너의 사회에 5만원에 없으면 5년 동안 못 내버리는 교회 그런 교회에서 저를 청경 안하고 불교가 안하십시오 도전하십시오 예 예 예 예 예 세계에서 오신 선교사 여러분들 예상 이 새벽에 아침에 기도한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자막하나가 아니었지? 하하하하 박수에 오기도 하다라고 저는 여러분, 한 번 한 번을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전문 대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수많은 통해하고 이 한 시간대 그러니까 오늘 이 한 시간 여러분 이번 선교 대회 아니면 팔을 내고 가는 시간에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제 그분들 통해가 아니고 저를 좀 더 낳았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다리 목사님한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목사 나도 그 길이 불편하기만은 그 길이 희망에 있는 저의 믿음 있는 사람이 있나? 돈이 있는 사람이 있나? 배울 사람이 있나? 너에서도 알아주지도 않아? 그 정도에 가지마. 내 말도 그 여유라서 하나 하나님 없이 잘해. 말씀은 고감하지만 저는 괴로웠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저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몰라면 진작언제 난이거든요. 하여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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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인기가 좋던 때이기 때문에 절대로 목사님 거기 권해오면 안됩니다. 거기 안 권하면 여기 계시지요. 아! 절로로서 우리 옥교회로 다 권한됩니다. 그러고 붙들은 또 그러나 저는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리라 생각하고 3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 왜 목사가 됐냐? 주님 사랑하니까 목사가 되죠. 너 정말 나 사랑해? 그러면 너 사랑이 뭔지 알아? 나는 너를 사랑해서 하나님의 그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들어와서 나는 너를 사랑해서 하나님의 자리 버리고 인간의 자리 의대 자리 버리고 죄의 자리 영광 베리받는 자리 버리고 열심 체대 받는 자리 내려와서 내 너를 위하여 목걸이 없지요. 열심 자가 아니고 너를 왜 죽었어. 그래서 너를 살렸어. 이게 사랑이야. 너 정말 나 사랑하네. 나를 사랑한다. 정운역 교회로가 지극히 자극하여야 하는 것이 나한테 하는 것이야. 저는 아멘하고 기도하다 내려와서 하나님의 응답하시면 저희도가 독점을 내대로 왔더니 꼬꼬하게 야경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의 응답하시니 사랑스러울 필요 없다. 비산증을 사가지고 이제 간판을 몇 번 도망가는 길 밖에 없으세요. 그래서 이 잔증을 사가지고 밤에 도망을 해서 비산지 한 명 37년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평생 감사하는 분은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사회에 있고 기도는 다 받아서 듣다 오는 것만은 우리 집사람이 당신 혼자 가셔서 나는 안 갑니다. 하고 잡아당겨서 제거 드려갑니다. 그런데 감사한 곳은 저보다 더 안 잡으셔서 남들은 그 현장도 가지 않아요. 국당들은 해체 가지 않아요. 우리 이삿짐 참고 하나 들여서 싸우고 내리다 하려고 갑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은 뭐가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평생 감사해요. 그래서 설거지를 제가 지금까지 나갑니다. 거주 중에 제일 깨끗한 거주가 설거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녁으로 교회에 보내셨어요. 자 그리기가 무릎을 꿇고 하십니다. 기도하여 눈물밖에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두 분이란 우리 하나님 환불이기 때문에 내가 이루어왔어요. 왜 어떤 교회를 천명받을 부흥하고 선교사를 파수하고 저렇게 하나님을 기쁘지 않는데 이거에는 똑같은 하나님을 교회에 와서 이렇게 지질하게 가난해야 돼. 왜 손가락질 받아야 돼. 왜 노예에서 도로반동을 건네가지고 노예가 어른들한테 괜찮을까 어떻게 하나 둘째 왔습니까 참 안 됐습니다. 불쌍합니다. 둘째 자리로 다리를 꺼내야 그럼 보도로 왔습니까 다 하고 불쌍하네요. 저는 인간의 소리 들지 않나세요. 하나님 저에게 능덩하신 하나님 저는 하나님 모시고 왔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실 졸 믿습니다. 아멘 눈물을 이렇게 넣으세요. 그러면서 우리 가난한 교회들한테 짐도 없습니다. 다 생방 다리 지질하기도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들에게 무엇을 갖고 했느냐 여러분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각볼이 하나님은 한가리만 있으믄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기울이 11장 문제 믿음이 없으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믄 하나님은 다 믿음의 부자가 되시리라 믿음 달라고 지도합시다. 계속 시간마다 두려워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은초보다는 영원을 되라 하나님 내가 무엇이냐 내가 내 앞에 척주가 되리라 할 틈 무슨 말이냐 할렐루야 하나님 믿음의 부자가 되어주세요. 우리 교회가 따른 홀라로 믿음의 부자가 되어주세요. 예수님 교사를 많이 파서 가고 척관없이 기뻐 하나님 교회 내게 달라고 기도 하나님 앞에 다녀 기도 하나님 그미들을 피하시고 온다 해주셨습니다. 교회 가면 어디 가수로 보종을 받아 올까 노예 원단으로 성의 욕 마련 낱 바라라 마 같은 스펙 같은 자 저는 둘째도 기도 둘째도 기도 셋째도 기도 그래서 하나님 나를 보내신 적에는 여기 성경에 대답이 다 있잖아요. 구하라 주실 것이오 자려라 찾을 것이오 뭘 두드려라 열을 것입니다. 너들이 아들이 쫓아나가는데 돌멸주겠느냐 생선 나가면 배불주겠느냐 토크 아무리 악할지라도 자신에게 좋은 걸 주는데 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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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신 너희 아들이 내가 구하는 아들이 좋은 걸 주냐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 말씀을 눈들고 기도했습니다. 나는 누구하나 전자가 먼저 없습니다. 돈 심어난 돈 가서 구원 해버리 여러분 전부가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제가 살아오면서 받은 수많은 의뢰와 축복을 처음 기도로 받았습니다. 기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푸중한 사람 하나 여기 세우실 때는 황제우 김 공사가 저 밑바닥에 서잘 있는 나라 대략 불러서 30년 동안 세계를 풍기해 다니고 처음에 암을 세워서 처음에 섬기고 세계를 섬기고 하나 대회에 했다. 너로 바로 저 공사가 전부 중 만난 하나님 만나보러 하거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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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시길 바라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붙드는 자리가 되시길 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이 세명이 하나님 자랑으로 여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처럼 기도 저처럼 참 고생 고생 여러분들도 마음속도 고생 많이 하시겠지만 저는 밑바닥에서부터 정말 밑바닥에서부터 엄청나 하나님 훈련을 시키시겠어요 그런 가운데 왜야되면 하나님 우리 교회도 참교사 파슴하는 교회되게 있으세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 뒷바닥에 교회되게 있으세요 저는 기도를 마이 예수 다 받은 하나님 저는 기도 하나님 하나님 나 있어나많은 목사되기 싫어요 나 있어나많은 교회되기 싫어요 작업을 어때요 하나님 그렇게 많은 목사 하나님 그렇게 많은 교회되게 도와주세요 423장 20절 복음에는 내가 널 만난이 내 맘에 합한 사람이라 내가 너를 통하여 내 손을 다 잊게 하려면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목사문 됩니다 한 가지만 기도해요 여러분 솔로몬의 기도를 아시지요 서론 이친 마리 파트너 가방 우리의 기도는 여러 가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저는 올해 나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제가 이 나라를 하나님을 듣던 하나님을 마시도록 하는 걸 말입니까 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너도 너를 가야 구하여 구하지 않냐고 나를 가야 지혜를 구하여 내가 구하지 않은 지혜 네가 구하지 않은 걸 내가 등으로 주마 여러분 솔로몬처럼 문금을 불수도 싫은 왕이오 그렇게 부교하는 우린 사람 그렇게 지혜에 가는 사람이 전부 우아입니다 엄청난 복을 받았죠 솔로몬은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가는 거 아닙니다 한 가지 기도만 드렸는데도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돌봄을 통하여 위대한 복사를 일으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반찬이 많아야 밥 먹는 거 아니에요 입맛에 맞는 반찬 하나 아니어도 밥 다 먹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무슨 기도를 많이 해서 전부를 열심히 해서 찬그라 전부를 많이 죽으라고 잡으라고 수고를 해서 교회가 봉되는 걸 너무 착각하지 마세요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텔레비를 볼 양에는 뭘 잘 맞춰요 채널을 잘 맞춰 채널을 잘 맞춰 채널을 잘 맞춰 보면 내가 노력해서 텔레비가 나오는게 아니야 텔레비의 젠날만 맞춰 놓으면 앉아서 봐도 나오고 서서 봐도 나오고 졸어서 봐도 나오고 졸어서 봐도 나오고 당사적으로 텔레비를 가진다 하나님의 젠날만 아니고 나만으로 먹을까 문질받습니다 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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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할 것인지 내가 할 것인지 내가 할 것인지 형님께 제일 나쁜 시간 되십니까 내가 할 것인지 모든 걸 조각하시는 분을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복요리 부임한 지 둘과 4개월 만에 예배당에 차고 넘쳐서 38평에서 157평으로 오면서 157평으로 오면서 2년도 안되서 다시 305평으로 다시 오면서 그리고 그 교회가 아직 10년도 안된 다음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주십니다 우리 교회 옆에는 지금도 아파트 높고 이런 가난한 동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가난한 동네에서 낭대하기보다는 수많은 철거사를 파송하고 수많은 열정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아는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인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주고자 하는 근본적인 것은 뭐냐 내가 뭘 해서가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사람 하나님 마음을 쓰임받는 사람 하나님 마음을 인정받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고 있는 분입니다 다같이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은 찾아서 도수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행 보세요 다행선 부모님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어르신가 미루어서만 없는 날이다 형님은 7명 잘생긴 사람 다 안쳐놓고 어떤 들판에 가서 양이나 쳐 하나 참외의 기름보를 가리고 기름보로 갑니다 첫째 둘째 아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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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뇌보를 먹으리만 나이와는 중심을 받으리로 그래서 아네다 아네다 하나 우리가 끝났어요 하나님 아무도 없잖아요 국가하고 약탐지 물어봐 물관들이 하나 다 왔습니까 남의 아이들에게는 악밖에 못됩니다 들판에 가려다가 약치다 빨리 물러오세요 그럼 우리까지 사람에게 기록을 부하여 불류류류류류류류류류류류류류류류 하나님의 능력이 많아요 아무것도 많아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이런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혹은 내가 능력이 있어서 실력이 있어서 내가 무슨 경험이 많아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 역사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이오씨 왜 하나님 앞에 부른받았을까요? 다이오씨는 하나님 앞에 사월한 관행 하나씩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양을 칠때 사자하고 공이 오면 사자하고 공한테 뱉힐 양새끼 한 마리를 뱉힐다고 나는 공과 사자하고 싸워서 이겼습니다 아마따한 사람한테는 나사를 여고 도망을 마구하는 양 한 마리 잡든 말로 나사로 도망받겠지만 다이오씨는 양새끼 한 마리 걸리려고 저는 사자하고 도망받고 싸웠습니다 내 생각보다도 한 명을 사망하면 그러려야 딸과 필요없음 생명받고 걸 수 있는 그런 번쇄적인 마음을 하나님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볼리아과의 싸움에서 까간 싸울 때 무슨 본명이 하나 던져들이 볼리아 선반에 도리는 말이에요 여러분 수없이 들판에서 양치면서 하루에도 수백 번 수천 번씩 도로 변경하면서 얼마나 많은 훈련이 되고 얼마나 연습을 했는지 아십니까? 훈련되지 않은 사람 하나님께서 쓰시는 법이 없어요 소중한 눈물과는 눈물과는 땅과 괴로수당하며 훈련된 사람 하나님이 쓰신다고 여러분 지금간 한국 여자를 위해 골프하는 여자들을 많아서 누가 누군지도 모르겠지만 지금 첫 번째 한국에서 골프로 나선 사람 누구죠? 네 박셀입니다 박셀 이 박셀의 아버지가요 여러분 골프공을 청결해 갔다 어릴 때 너희 청결 다치고 와 그러면서 시작하러 가버렸대 피는 주룩주룩하니요 어린아이가 괴력붙하니요 걸풍 치고면서 우리 아버지는 친한 아버지 아리아 큰 나를 버렸나마 그걸 청결해 하시는 거예요 그 눈물과 난과 피를 툭 툭 툭 하늘이 천개지 그 수많은 우리 사회가 어? 박셀에다가 박셀가 되겠군요 박셀가 되겠군요 박셀 하늘이 inquiet 저게 어떻게 아느het 우리 좋아서 묶이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어디가 하나님과 선두에 여행하는 게 아닙니다 한속의 중값거처를 기울여야 첫쪽 생은 그렇게도 모른다고 하나하나 너너 Pun 우리가 아는 게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가야할수록 칠태하의 고술받아 물과 피로 쏟아냐 다야 다 이끄었다 다 이거라 너는 믿고 관음하니 다 하여 목표는 내가 된 게 아니고 하나님 뿐입니다. 저는 대학교가 신학교 올라온다는데 하나는 신학을 딱 못 가게 맞고 서울에 가고 구하였던 상공대기에 60년대 처음입니다. 어떤 목사님을 말해요. 참 어려운 교회에서 나를 보고 빈 수는 되겠다고 빈 수는 되겠다고 그래서 제가 거기로 갔어요. 3년 동안 그 밑에 가서 신학교를 가서 신학교를 하고 뭐 했냐 그 밑바닥에 가고 지하실을 다 안았죠. 많은 준비를 하고 셋도 못 들어갑니다. 거기에 일시면서 한 달에 더 5초로 들어요. 5초로. 그러면서 교회에 많이 도와놨고 주의학교를 뵙힙니다. 그래가지고 야! 신천다고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그 교회, 그 교회가 감독이에요. 저는 장족의 소리를 좀 들었는데 그 동네가 매일 감독으로 밖에 없는데 가서 보니까 교회가 너무나 어려워요. 그래서 나는 중학교 때부터 교사들을 가르친 어른아이를 가르친 경험이 있는데 가서 보니까 너무나 편이 안 됐어요. 그때도 목사님이 인사도 안하고 오후탕도 안 하는데 내가 엄청 감독으로 다니는 이유가 없었나요? 그래서 나는 간다. 그러고 나왔더니 이상하게 다음 줄만 양도 뽑아서 하죠. 그래서 내가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제가 이 교회에 주의학교를 좀 도울 그런 마음이 도와도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한 번 그때도 손을 붙잡고 흔들리면서 주의학교를 하나에 닿게 돼. 군대와도 되요. 어디서 나를 보셨나 보내셨다면서 가자마자 오늘도 구장으로 임명하고 그래가지고 주의학교를 맡겨두고 그래서 주의학교를 약속으로 전두학교를 돌아가냈습니다. 훔치고 장구치고 돌아다녔는데 전두에서 애들 480명을 넘어가지고 주의학교를 하죠. 그 다음에 몇 년 안에 주의학교를 그만하고 이제 중구등부 좀 해봐. 또 막 전두에 가려고 중구등부 280명 모았죠. 대결할 수 있는 텐데 청룡부 좀 해봐. 또 청룡부 할 거예요. 돈이나 많이 듣지 5,000원으로 제가 대학 교정과 친구들 돈 50만원 받을 때 돈 5,000원 받을 때 저희 집이 가난한 집이 아니에요. 그런데 집에서 돈 갖다 쓰지마. 전화하지마. 편지하지마. 집에 가지마. 예예예예 군필을 다 먹더라고 군필을 다 먹더라고요. 5,000원 받아가지고 여러분 연장할 게 아니라 쌀 다 먹어야지 책상 말고 손금 말고 사는 거예요. 3분 이상의 중고 사갔어요. 하... 그러면서 뭐 육반에는 일본통 화장실 저국소 쓰레기 저 밑에 가서 택시 불러와 자기 딸 이완호한테 저희랑 받다니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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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저랑 한 가위도 아니다. 예예예예예 예 말하면서도 저 불렀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그냥 말하는 곳에 생길 때도 났는데 그 다음에 저녁에도 그 다음에 금요일만 되면 참 불만큼 비싼 눈비도 사로떼이 올라와서 삼개도 금치개도 처리하면서 하여간 집사랑이 지내받고 그들은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단단하게 생겨비도 그렇게 좋아했죠. 그런데 그게 56명 모였는데 제가 생겨비를 다 받았거든요. 아 생겨비를 딸판들어서 100여 명씩 모여요. 그래서 나를 안 내린다고 하... 하... 그런 훈련을 받았죠.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한단히 초원하는 아맘 비군난 신앙 그는 희망을 가리고 있었죠. 3년 딱 되니까 나를 불러서 저녁에 복도 하나를 갖추어요. 그래서 복도를 다 받았다. 야 아픈 복도 나오다. 고맙습니다. 원어불로 저에서 만들고 나갔다. 3년 말 복도마는 그런데 어제는 거기에 좋게 나오셨다. 좋게 나오게 나오게 나오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렸느냐 아마 오늘 복의욕자들 저도 많이 쉬고 나만 가서 그렇게 했으면 그 사람들 가만히 있습니까? 아마 인터넷에 다 도움을 하셨습니다. 저는 아... 소리 하나로 감사합니다. 왜? 하나님 동쪽에서 예수도 서쪽에서 갚아주시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한 번도 목사가 혹은 하나의 뜻이 그렇지만 그래서 다음 궁금한 것 나오냐 마라 기리언니 신학교가 기리언니 등록금은 저 제주도에 사안이 그 당에 인한 교회에서 사람을 부은 주인하게 할 수 있는 사람, 새벽에도 할 수 있는 사람, 대학교 도로받은 사람이 신경을 인파하는 사람이 많이 나왔잖아요. 저는 3년동안 그것만 했잖아요. 그래서 그냥 신앙 대립하게 그 다음에 들어가, 그 다음에 3년동안 그것만 했잖아요. 그 말을 신앙을 다듬어서 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겨울이 겁니까? 이것만 해야 됩니까? 가서 따지고 했더라도 하나님께서 쓰시겠어요? 하나님께서는 3년동안 실천신앙을, 이것적인 신앙을 가서 5년에 실천신앙을 보냈어요. 거기에서 3년동안 숙룡하는 거, 굶는 거, 성우개는 거, 나자지는 거, 기도하는 거, 깨지는 거, 공아지는 거, 부서지는 거 하나님 그 훈련을 시작하시키셨어요. 저는 지금도 거기를 지나갈 때마다 저희가 사도마을의 아납이야, 사도마을의 아납이야, 첨의가 위기한 과학이 아니라 모세가 훈련 받았던 곳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그 목사님을 훈련소의 교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알 때마다 훈련소는 대결하는 게 아닙니다. 훈련만 죽선을 시켜서 내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을 통해서 나를 사람만두고 목사 만두기 전에 하나님의 일꾼 만두기 전에 사람 만두기 전에 사람 만두기 전에 사람 만두기 전에 사람 만두기 전에 어른 섬기는 거 그다음에 겸손한 거 배고픈 거 나자지는 거 신경하는 거 그냥 3년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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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훈련을 통과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신학 보냅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배고리가 뒤로 움직이는 기간이었어야 막 뛰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금 어려움을 처했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대가 있고 뜻이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무슨 전도 다냐? 네가 무슨 교회 오잖아? 실학교도 안 가잖아? 이 밤도 안에 가잖아? 무슨 전도 다냐? 암만 애들 전도하고 놀다녀도 아무도 나를 전도 사러 가요. 그 교회 목사님도 전도 사러 가요. 그런데 다른 교회들이 와서 새벽교를 갖고 전도하려면 전도하려면 하루 나를 가면 뭘 어떻게 하냐? 전도해야겠냐? 전도 사러 가요. 전도 사러 가요. 전도 사러 가요. 그래서 실전에서 교회라고요. 중고등도 청년고 새벽기도 전도 금식기도 하나하려면 다해왔어 그런 과정을 툭 마스터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도 한마디 불평해요. 굶어도 굶어도 배고파도 어려워도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봐도 눈물을 흘리고 기도많이 어디가서 도와주세요. 불평하지게 나 그 보상에 오게도 하나님의 뜻이 있겄지 그래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먼저 나세요. 여기 사마리의 사람 고구마연 하나가 아닙니다. 강리라가 되는 유명한 하나가 아닙니다. 훌륭한 하나가 아닙니다. 유래는 멸치하는 하나입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서 오는 말씀에 다 써놓은 너도 이 사람은 맞지? 안다고 하는 지식이 나가지고 남이나 신고하도 인들이 신고하도 남이나 죽이나마는 강도와 같은 여성들과 배울까 봐 명의 아저씨까지고 정서는 필요하게 이어서 동물처럼 지나가는 그런 제사자들이 나한테 인생이 들렀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얘기입니다. 다 같이 듣는 귀가 열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동성을 듣는 귀가 열려야 해요. 그리고 그를 보는 눈이 열려야 해요. 남들은 피하여! 제사자들이 이 사람은 그 사람을 보러 백분이 부려 1년 하나님께서 우리들처럼 살아나사 하늘을 보내고 이따가 오셨습니다. 왜? 그분이 오시지 않았더라면 수많은 일들과 죽일텐데요. 오늘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시지 않았더라면 그 수많은 영혼들에다 죽을뿐 했잖아요. 근데 여론 때문에 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가 확장된다고 하는 건 열많은 기쁨이에요. 할렐루야 이걸 오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남들이 보는 거다를 보는 눈이 열려야 남들이 틀지보다는 삶을 시작이 되어질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마음이 열려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불쌍한 사람도 마음속에 내가 불쌍한다는 마음이 들어야 도움을 많이 생기는 거지 겉으로 볼 때 세상은 멀쩡하고만 도움을 많이 듣고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속에 정말로 성교 현장에서 아무리 그 사람에게 잘 바라도 공부를 잘해도 똑똑하고 의미해도 그 영혼이 예수 모르면 그 영혼은 지옥으로 바라보는 불쌍한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해요. 안타까운 마음이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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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옥으로 바라보는 할렐루야 그런 마음속에 지금은 공민교회가 어느 분에 많이 생겼되었습니다. 근데 공민교회가 제일 처음에 생긴 게 우리 교회 왜 공민이라고 이런 걸 듣습니까? 제가 도도에 부임을 해라 새벽 기도인도 하고 그 다음에 신박을 해봤어요. 어느 병원에 가서 신박을 나오니까 할머니 하나님을 찾는다. 왜 하나님을 찾으세요? 우리 아내 국나무를 배달을 하는데 자녀분 사고가 나가지고 뇌수술을 5시간을 하고 깨닫는데 하나님 불러줘 하나님 불러줘 자꾸 하나님을 찾는다. 또 내가 하나님 만날 수 못 만날 수 몰라가지고 그래서 할머니 참 잘 만나셨어요. 제가 하나님하고 잊지는 않다. 할머니 손을 잡고 병원실을 들어갔습니다. 환자가 그렇게도 하나님을 찾는다. 그래서 환자의 손을 향하고 할머니 손을 향하고 약심으로 눈물을 기도했습니다. 그는 내 영혼을 부르느냐는 구호를 받으리라 마신 하나님 이 영혼이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환자는 이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영조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시고 혁신의 관계가 그 마음의 책임을 받는 사람들에게 나라고 환자들에게 환자도 울고 나도 울고 동부 동네 가운데 동네 밑에 동네 동네 어리굴 말하면서 신경 대학 공회를 했는데 동네는 사업만 말아야 동네가 네 하나님으로 잘 아시게 해서 하나님을 동네가 두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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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으면서 김목사야 어려운 교회를 신경 목회하라고 내가 보낸 거 아니야 이 동네는 저는 어려운 사람들이 막 찾고 있다니 요한교실에는 세계를 품고 목회하자 그리고 시간도 30%는 지옥을 위해서 나를 목회하는 사람이 된다 크게 잡채가고 옹인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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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홀에 나가지고 천정경 창의말로 교회에 찾아옵시라고 제가 불러시나 대학원에서 지역사회성들을 통한 교회에서 그냥 교회가 풍무되는게 있어서 전경이 아니고 교회에 오십시오 이런 절도 말고 너희 칼칼의 칼칼을 보고 하나님하고 어떻게 요구하고 돌리게 하나 그래서 지역의 alumni 웃으니 厉 Yas 제가 약 합의